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조조의 운수 대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좀 아쉽게 하락으로 막으면서 아쉽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3월 전략도 또 오늘 알차게 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다음 주 전략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 조심, 기간 매수 주목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사실 외국인 오늘도 매수를 했고 2024년 시작하자마자 제가 봤더니 12거래일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매니저님. 역대급 매수 아닌가요? 네, 엄청난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엄청나게 매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건 이제 거의 피크아웃에 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조심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오늘은 또 선물 쪽에서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게 매도를 선물해서 매도한 부분은 현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조심이라는 건 현물보다는 선물 쪽이 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현물이 과연 받아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관건인데 외국인이 좋아하는 업종과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운수 장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나 운수 장비 쪽은 많이 채웠어요. 삼성전자도 이미 많이 채웠는데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렇다는 말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로 갔을 때 삼성전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3월에 시작하는 다음 주에 일정이 좀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간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괜찮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가초액 상위 종목들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수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를 쳤는데 기간이 못 받아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힘들어지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관 매수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연기금은 오늘 또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최근에 기관이 매수해주는 종목의 섹터를 보니까 로봇도 그렇고 반도체도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괜찮았었고 지금 외국인이 바이오를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바이오를 좀 매도했는데 기관이 이제 좀 바이오 쪽을 매수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알테오제라는 종목이 2월달, 1월달 해갖고 2월달 들어서 거의 한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자금이 나오면서 어저께 그저께 셀트리온 쪽으로 좀 쏠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금들이 돌아가면서 바이오를 조금씩 올렸다 내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이 다시 바이오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나왔다가 다른 쪽으로 빠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무래도 4월달에 AACI라고 하는 미국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마케에 먼저 3월달에 초록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일 수 있는 게 3월 초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밀어봤을 때 바이오 쪽으로 기관에 그러한 순매수가 좀 들어가면 기관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보겠구나.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로봇 쪽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움직임을 보니까 엔캠은 좀 팔고 에코프로그룹 쪽으로 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에코프로 쪽 우리가 또 추천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있죠. 그런 쪽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해 볼만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월 첫째 주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PC 발표가 있고 PC 발표가 만약에 예상적으로 조금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하루 이틀만에 회복이 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좋을지 아니면 그게 한 일주일 정도로 갈지가 좀 관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PC 발표가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잘 나온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중국 양해. 양해가 있어요. 중국 양해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계속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과연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어떤 걸기를 할지를 그걸 또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봤을 때 최근에 봤을 때 리튬 가격 그렇죠.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리튬 가격이 리튬의 거의 전 세계 한 70%,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죠. 리튬 관련된 종목인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 그게 이제 IRA에 대한 수혜를 받아갖고 중국이 만약에 리튬, 원자재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다면 IRA에 또 맞춰가지고 미국은 또 그 외에 제3국에 대한 재료를 찾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2차전지 쪽과 로봇,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전기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월 달에 볼 게 많은데 또 1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3월 첫째 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간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매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지 성장주 쪽으로 가는지를 좀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PC 물가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 이 종목이 또 떠올랐거든요. 바로 코리아 FT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아쉽게도 수익은 다소 미미합니다만 오늘 10%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죠. HEV 하이브리드 부품주인데 전 세계 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부품회사이고 국내에서는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 공략을 했죠. 이때 공략을 다음에 시초가 공략을 하자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 왜냐하면 시간의 상한가가가 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내려왔을 때 한 6,1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6,100원이 매수가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셨다면 6,100원 이하의 만약에 매수가라고 한다면 오늘 정도 왔을 때는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다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느냐 기술적으로 보면 우선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항상 지지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1선 지지를 해주길래 올라올 거라고 좀 봤었고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억제성이 좀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약간 억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죠.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왔었고 그러한 부분이 좀 수혜를 받은 것 같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의 순매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쉴 만큼 쳤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월 말에 이제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여기에 5,500원 부근에서 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당가 낮춘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 조금 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의 FT 1차 복법과 달성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앞서 말씀 주셨던 바로 미래의 나노텍입니다. 이 종목 정말 대박인 게 지금 27% 수익 났는데 다음 주에 중국 양해도 있고 계속해서 좀 기대감 가져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중국 양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들고 제 뇌피셜입니다만 IRA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근에 리튬에 대한 그러한 리튬 가격이 바닥이다. 올라갔다 됐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오늘은 좀 매도했지만 추가적으로 눌려서 잡아보신다면 25,500원, 27,500원, 3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3월의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3월 첫 번째 거래에 어떤 종목 공략을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펜트론입니다. 펜트론이 아니라 펜트론이네요. 이 종목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펜트론, 저도 솔직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종목을 볼 때 수급과 이런 트렌드를 좀 보는데 수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 종목이 모지에서 저도 얼마 전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4분기, 작년 실적이 좋았어요.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실적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실적에 반향되지 않고 고객사에 지금 테스트컬 들어가고 있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까지만 오케이, 돼서 수주해 라고 하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주 물량의 다불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이 YY, 연평균 데이에서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00%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도 100%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찍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테스트컬 들어가는 부분이 오케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가정화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T 장비, 검사 장비의 꾸준한 매출액이 이게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표면 실장 기술이라는 건데 PC 제조의 핵심 공정 기판 위에 저항기, 캐터시퍼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기판 위에 부품을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장비거든요. 웨이포 표면 검사하는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캐시카우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웨이포 표면 검사 장비 품질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신기술로 해서 또 다시 한 번 이것까지 만약에 양산화 목표되고 양산화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매출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캐시카우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소름이 싹 끼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또 2차전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2차전지 부분에 매출이 좀 작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더 커지면 지금 2차전지 부분의 매출은 거의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예상하기로 5%, 10%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매출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보니까 수급이 기간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수미 수도가 엄청났고요. 사모펀드 투신. 물론 금투 자금은 단기적 자금이기 때문에 금투 자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투신과 사모펀드 자금은 되게 좋고요. 오늘 올라갔다가 윗고리가 많이 내려오면서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례해서 해줬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오사트 장비, 후공정 장비 쪽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을 봤을 때 동종목은 추가적으로 좀 길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도 여길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 한 부분은 다 회복한 부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윗고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내일 월요일날 시초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오늘 고점 가격이 11,6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서 9,450원 정도 한 5일선 정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동종목이 앞으로 길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소름이 싹 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소름 끼칠 정도로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공략주 펜트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MBN 골드 강연균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제가 거기서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MBN 골드 강연균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리뷰&프리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못다한 정보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과 함께 초록창 밴드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2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에는 부디 훈풍 불어오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